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Everyone is welcome to worship with Incheon International Baptist Church. 임천국제침례교회에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Today's main verse is 1 Timothy chapter 3, verses 1 through 7. 오늘의 주성경 구절은 디모도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This is a true saying. If a man desired the office of a bishop, he desires a good work.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더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 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시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려. 초신자는 아니더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랍니다. 또한, 그는 반드시 박해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랍니다. 모든 분 대부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3년 전에 IIBC의 시니어 목사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까지는 저는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비록 약 30년 전부터 성경을 가르쳐 왔지만,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았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 할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친할아버지는 목사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1940년에 미국 LA에 있는 침례신학원에서 신학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에 돌아와 많은 지역교회를 세웠고, 1976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곧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존경할 수 없었는데, 그분께서 자신의 집안을 돌보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께서는 비록 목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Let's go to 1 Timothy 5.8. Timothy 5.8.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보다, 자유, 불신한 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Having seen my grandfather's hypocritical behavior when I was young, the word pastor got to be an allergen to me unconsciously. 할아버지의 위선적인 행동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는 목사라는 단어가 제게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알러지와 같이 피하고 싶은 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목사에게는 많은 책임과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을 이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Scripture says that the end of pastor's conversation should be considered by saints as Hebrews 13.7 says. Hebrews 13.7 says. Hebrews 13.7 says. 말씀처럼 성경은 목사의 행실의 결말은 성도들에 의해 깊이 생각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Remember them which have the rule over you, who have spoken unto you the word of God, whose faith follow, considering the end of their conversation.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읽어주고, 너희를 다스린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And also that pastors should watch for every soul as they that must give account as Hebrews 13.17 says. 또한, 히브리서 14.17 말씀처럼 목사는 마치 자기가 회계의 보괄자인 것 같이 모든 영을 위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되어야 합니다. 너희를 자스린 자들에게 순정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계의 보괄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이 자란 목사의 직분은 행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교회의 큰 문제들 가운데 90%는 목사에 의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쉽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에 IIBC의 상황이 저의 바람과는 반대로 저를 시니어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IIBC 교인들에게 제가 시니어 목사로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새로운 신자가 IIBC에 더해졌습니다. IIBC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목사를 어떻게 도와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IIBC를 포함한 모든 지역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사에게 필요한 다섯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목사는 아내가 필요합니다. 감독, 즉 목사의 직분을 바라는 남자에게 가정 중요한 사람은 그의 아나입니다. Let's read 1 Timothy 3.2 디모도 준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만 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한 남자가 목사의 직분을 바란다면 그는 무엇보다 한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은 목사는 한 여자와 결혼한 남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혼하였거나 재혼한 남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 결혼했지만 한 여자의 남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결혼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늠하는 자와 같이 나쁜 결혼생활을 하는 목사는 사역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목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의 진실하고 순수하며 영적으로 세워지는 아내에 대한 사랑은 모든 사역의 배경이 됩니다. 또한 티모드 전서 3장 2절에서 방금 읽은 것처럼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여자 목사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34절과 티모드 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가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나는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여자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 매우 소중하며 사역에 대해서 언제나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자의 사역에는 제한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자들에게도 물론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남자가 목사나 집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에는 특별한 기준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자의 사역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에 여자 대언자들이 있다는 이유로 여자도 목사고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미리암, 두보라, 헐다, 안나, 선교자인 빌립의 딸들, 고른드교의 어떤 여인들을 예로 듭니다. 온전한 선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시를 전했던 여 대언자들이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온 성경이 주어진 이유인 이 시대에는 어떤 남자,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목사는 자신의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Let's read 1 Timothy 3, verses 4 and 5. Timothy 3, 4, 5절을 보겠습니다. One that rules well his own house, having his children in subjection with all gravity.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칠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려 According to today's main verses, which are first Timothy chapter 3, verses 1 through 7, there are 16 categories of prerequisites to be a pastor. Among them, objective qualifications are only two. 하나는 한 아내이며 또 하나는 아이들입니다. 제가 약 30년 전에 청경신자가 된 후 저는 아이가 없는 젊은 형제가 목사로 임명되는 성경을 믿는 근본교회를 많이 보아봤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더욱이 목사가 아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임명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Let's read first Timothy 3, verse 4 once again Timothy 3, verse 4, once again Timothy 3, verse 4, once again Timothy 3, verse 4, once again One that rules well his own house, having his children in subjection with all gravity.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Honestly, we cannot assess any newborn babies, or infants, or toddlers, or even young children whether they are subject to their parents or not 솔직히 말해서 갓 태어난 아이나 유아나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는 그들이 부모에게 복종하는지 안 한지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In Korea, we have a newly coined word that is second year of junior high sickness 한국에는 중2병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It means self-conscious stage in puberty In other words, most children can behave in a way characteristic of teenagers going through puberty Especially by being overly self-conscious Even though they have been raised in a Christian family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고 할지라도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기 자신을 과도히 의식하는 10대들의 특별한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목사 후보자는 중2병을 극복한 적이 있는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owever, some might say to me like this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Wait, preacher, your mentioning does not sound merciful 설교사님, 잠깐만요. 말씀이 너무 과하신 것 아닙니까? If a brother who desires the office of a pastor but has no kid due to his wife's congenital disability then isn't he able to be a pastor? 목사의 직분을 바라는 형제가 아내의 불임 때문에 아이가 없다면 목사가 될 수 없단 말입니까? I'm sorry. I don't think he can be a pastor. 미안하지만 그는 목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축자 영감서를 믿는다면 성경 글자는 평범한 의미를 따나서 문자 그대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형제가 목사의 직분을 바라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그는 아이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최대 추출품은 아기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에는 많은 고아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형제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셋째, 목사는 좋은 자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목사들은 입과 귀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귀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입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의 입은 귀 보다 더 잘 발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말하는 것이 그의 주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말에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험이 있는 믿을 만한 좋은 자가 필요합니다.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서 3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제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오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어떤 목사님들은 좋은 목회자의 삶을 사는데 성경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목사님들의 멘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목사님들도 2000년간 교회 역사 가운데 있는 성인들에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목사의 가족들, 교회 교인들, 좋은 평판을 가진 동료 크리스천들, 그들은 모두 목사의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 신자가 된 이래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많은 멘토들을 가졌습니다. 그분들 중 다섯 분의 멘토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류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갈버리 채플의 설립자이신 척 스미스 목사님은 성경을 통한 강의 설교가 교회 성장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임을 제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1960년대 말 예수운동을 통해 우리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제게 깨닫도록 도전을 주셨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도 강의 설교가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나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제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감동을 받았는데 그분은 빌리 그라함 목사가 1963년 제1차 복음 전도자 집회의 의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라함 목사가 자유주의자들과 로마 카톨릭 주의자들이 강당에 서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였습니다. 마틴 랄프 대안 박사는 제가 성경의 아주 결정적인 미세한 발견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율법 혹은 은혜, 피해화학, 히브리소 공구와 같은 그분의 책은 IIBC의 모든 교인들이 꼭 읽어봐야 할 필독서로 생각됩니다. 게라도스 보호 박사는 지난달에 제 간증설교 완전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향한 나의 여정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아 왕이 제임한 나이가 서로 다른 것에 대한 저의 의문을 풀어주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성경이 소위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우선이라는 사실을 더 잘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생명의 길 문학이라는 제목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데이비드 클라우드 형제는 제게 많은 좋은 성경 통찰을 주었습니다. 그가 견전한 교리를 담은 설교와 주의있게 문서화된 연구를 통해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높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다섯 분 외에도 많은 형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은혜를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I'm a Christian 박사님, 로버트킨 형제, 서치원 형제, 스티브한 형제, 라온 형제를 포함해서 여러 형제들이 IIBS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속에 가득 들어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정말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번째, 목사는 베레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냐 이들은 테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므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또 그리스도 사람인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러하더라 이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몇 가지 좋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목사와 관련된 베레아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들이 들은 것을 구약 성경 기록과 대조하여 조사했습니다. 그들의 성경 기록을 날마다 탐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들이 그러한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좋은 연사이라거나 카리스마가 있다거나 믿을 수 있는 친구라는 이유로 바울의 가르침을 믿지 않았습니다. No, but we read in Acts 17 verses 11 and 12 that because of their passion in searching the scriptures daily and proving all things they came to the conclusion that Paul's teachings were true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서 본 것처럼 날마다 성경 기록을 찾아 모든 것들이 그러한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으로 인해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들이 사실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We read in 1st Thessalonians 5.21 Prove all things, hold fast that which is good Thessalonians 5.21절은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라고 말합니다. This is not just a request, an optional job for us to do 이것은 단지 요청이나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It is actually a command on mandatory duty that each of us must assume 이것은 실질적인 명령이며 우리 각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Proving and testing all things are not just the job of the pastor, the leaders of the church, or of our husbands, or the men within the church.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테스트하는 일은 단지 목사나 교회 리더들 아니면 우리 남편 혹은 교회 남자들이 할 일만이 아닙니다. It is a duty of every single soul within God's church.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의 모든 혼들의 의무입니다. As I mentioned before, most of big problems in local churches come from pastors.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교회 안의 큰 문제들은 대부분 목사들로부터 일어납니다. So every member of local churches should prove all words of pastors by comparing them to the Bible as the Bereans did. 그래서 지역 교회의 모든 교인은 목사님의 모든 말을 성경과 대조해 보므로서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과연 그러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Let me tell you a sad story about an ex-mega church pastor. 전에 대형 교회의 목사였던 어떤 사람의 슬큰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s some of you know, Jack Scott, former pastor of first Baptist church, Hammond, Indiana, is serving a 12-year sentence in federal prison for having sexual relations with a minor. 어떤 분은 아시겠지만, 인디아나 한문도의 제일 침례교회의 목사였던 Jack Scott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한 혐의로 12년형을 받고 연방교수도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가 16살 소녀와 간음을 저지르기 전에 그는 성경적인 설교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잘못된 설교에 대항하여 말을 하는 시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Because preachers there emphasized six points that would make it impossible for a church to effectively discipline a pastor and that grant preachers the liberty to live and teach above human accountability. 목사가 여섯 가지를 강조했기 때문이었는데 그것이 교회가 목사를 징계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목사가 인간의 책무를 하지 않으며 살면서 가르치는 자유를 목사에게 허락하였기 하였습니다. 목사의 죄에 대항하여 말을 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그 교회를 지지하는 모든 교회 멤버는 그 죄의 공범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IIBC의 모든 교인이 베레아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목사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성경적인 이유가 있지만 네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에게 기도가 필요했다면 목사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의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흥미롭게도 신학에서 신학의 최고 봉인 바울이 담대의 입을 열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공동체에게 복음 선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복음을 선포할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을 때 담대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설교할 때 말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담대함은 복음 설교자에게 필요합니다. 기도는 목사가 힘든 설교, 불분명하지 않은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데 중심이 됩니다. 두 번째, 목사는 초인간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교회의 목사님이 선교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경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하는 육신과 뼈를 가진 사람이란 사식을 인식해야 합니다. 바울은 테사로니가 전서 마지막에 이르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회 사역의 일은 항상 힘이 듭니다. 그것이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도중에 그만두는 이유입니다. 목사님은 인간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목사님은 혼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자들이 마취 의사에게 수술 전날 잘 잤냐고 묻는다는 것을 마취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전날 잘 잤냐고 묻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환자들 의사에게 농담식으로 그런 질문을 잘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왜 묻습니까? 아까 환자들이 의사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경과심을 갖고 정신적 피로로 집중하지 못하는 의사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목사 문제라면 여러분은 깨어있고 주의가 산만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의 혼을 지켜보는 사람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므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라. 기도는 목사가 일하는 데 필수적이며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는 교회는 기도와 사육이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번째, 목사는 마귀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목사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신실하게 복음을 선포한다면 마귀로부터 사랑받는 일이 없습니다. 대단원 전서 2장 18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마귀가 지역교를 감독하며 돌보는 목사를 미워하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마귀는 정말 존재하고 강력하며 매일같이 목사일을 방해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의 설교가 더욱 풍부하고 분명하게 선포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이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히 목사를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 아침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게 주신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는 성경 기록에 따라 임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성교들을 참겨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원할침 설교와 같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IIBC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지옥교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저는 우리의 성경 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your perfect word of truth. I honestly pray once again that this IIBC would be a healthy part of the body of our Lord Jesus Christ. In His name I pray, Amen.